안녕하세요. 저희는 경성구라! 모여요! 우선 경연의 희원 선배님도 그리고 저희도 다 최선을 다했었기 때문에 끝난 공연이어서 아쉬웠던 그런 부분은 다음 무대에서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 또 가득합니다. 그래서 다음 라운드 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고 싶은지를 다음 라운드 때 또 보여드리고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.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노래를 하게 되었는데요. 아무래도 전공이 보컬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인트로 부분에서 많이 제가 망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은 어떠셨지 여기까지 왔네요. 네, 왔네요. 앞으로 또 어떤 미션이 있고 또 뭐가 될지 사실 제가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렇죠. 또 저도 여러명 아니겠습니까? 또 머리가 아홉 개죠? 생각을 아홉 배로 해서 아홉 배로 좋은 음악 한번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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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